강서IC. 서울 강서가 아니고요. 청주 강서입니다. 지금 여기 청주 강서IC거든요. 지금 진행한 게. 오른쪽에 청주예요. 그런데 저 앞에 서청주IC가 있거든요. 거기가 너무 막혀. 여기다 새로 만들었어요. 며칠 안되면 새로 만들었지만. 여기 생길... 성립 2k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며칠 안됩니다. 아무튼 생겨서 좋아요. 서청주IC가 있긴 한데. 거기가 너무 막혀서. 서울 강서구구. 국가에 있는 강서구가 아니고요. 여기는 청주 강서구입니다. 강서. 강서구는 아니고. 강서IC. 강서IC. 호솔 식당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호솔 식당 1층에 있는 강서구가 앉아서 걸릴 수 있는 캠퍼폭에 있는 강서구가 하죠. 청주 강서구는 어느 정도가iyo-3층에 있고 블 outside길에 정‌한다고 하셨지만 청주 강서구가 내려놓은 그곳에 보인것이 아실 수 있습니다. 청주 강서구의 농도가나오른것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참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청주 바닥에 서인처럼 청주가 안좋아 근데 여기 바닥이 너무 안좋아 여기 너무 안좋아 이제 얼쩍 얼쩍 화면 다 갈아입니당